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내정된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김학관 경찰대학 교수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14명 규모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려 어제 오후 부산청에 파견했습니다. 준비팀은 각종 정책 비전을 마련하는 정책개발팀과 신상대응팀, 국회 대응팀 등 3개 팀에 경무관 1명과 총경 3명, 경정 9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청장은 출입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내정자 신분으로서 마지막까지 부산청장직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